안녕하세요 시아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동영상을 위한 카메라를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해야 될 가장 1순위의 악세사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정 촬영을 한다면 생각대가 우선이기도 하겠지만 오디오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된다면 당연히 외장 마이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여러 타입이 있지만 카메라 상책에 부착하는 여러 환경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는 샷건 마이크라고 해서 많이 처음에 구입을 하시고요. 이러한 샷건 마이크는 보통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방에 필요한 소리를 더 잘 담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길어질수록 초지향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마치 망원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다보니까 특히나 이제 캔코더 형태보다는 앞뒤가 좀 짧은 DSLR이나 미러리스 등에서는 카메라에서 좀 불편한 것들이 이제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젠하제의 MK200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고 컴팩트해서 사용하기도 좋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약간 더 상위 모델로 보이는 MK400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MK400은 이전에도 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주로 촬영을 하시는 감독님들도 이제 카메라에 달아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고성능 마이크 중에 하나라고 샷건 마이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출시된 똑같은 NKE400 제품은 좀 많이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디자인은 NKE200 얼마 전에 출시된 NKE200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길이는 좀 더 길어졌습니다. 무게는 배터리 타입으로 약 두 배 정도 가까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워낙 가볍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슉 마운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서 언제나 컴팩트하며 케이블 단자도 전면에 위치하여서 뷰파인더로 볼 때 이마에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부착한 케이블은 이렇게 돌리면 좀 깔끔하게 되겠죠? 자세히 보시면 훨씬 기능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로우컵 기능과 입력 DB 감도 조절 기능으로 음향의 크기와 선명도, 음성 명료 등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팟캐스트를 켜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주 힘든 strand 오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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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 pc 노트북에 팬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를 일부러 좀 가까이서 있고요. 제가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일반 모드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로우컷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반 모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우컷 기능을 키우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목소리 톤이 바뀌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우컷 필터를 사용하면 웅웅거리는 소리 및 바람소리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오디오를 담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5인치 이어폰 단자와 볼륨 버튼이 있어서 녹화 시에 오디오를 직접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는데 소니 6400이나 컴팩트한 GV-1 같은 경우 오디오 모니터링 단자가 없어서 굉장히 좀 난처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NK400의 오디오 모니터링 단자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현장에서 사고 없이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뷰 등이 많은 경우에는 오디오 모니터링은 필수인데요. 이런 단자가 없어서 필요 없이 비싼 카메라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NK400이라면 필드에서도 사운드 체크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죠. 평강 콘텐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AAA, AAA 전지 2개로 100시간 이상 정도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NKE보다 높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요. 편리한 점은 전원 버튼이 있고 카메라 연결제는 카메라 전원이 온, 오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면 불편함은 없습니다. 배기 상태에서는 전원을 절약해 주는 방식이겠죠. 실제로 이제 요런 제품인데요. 녹화를 해보면은 방향에 따라 확실히 숨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조종사는 방향에 따라서 자세히 찾아다정이고요. 이 상태에서 방향에 따라서 자세히 찾아다니는 공공원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시장에는 방향에 따라서 재능하게 돌아오면 autant을 두고 계십니다. 이 나이 방향은 과학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라다니는 공공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소 nieuws이 등장해서 종합되면서 공공원을 침이 있는 상태로 대화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와는 확실히 다르며 바람이 심할 때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윈드실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 야외에서 자주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슬림한 파우치가 있어서 보관도 편하고 쇼마운트가 돌출되지 않아서 휴대성이 정말 갑입니다 또한 TRS 케이블 외에도 TRRS 케이블이 기본 동봉되어 있어서요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에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브이로그, 라이프 커머스 등 활용도 좋겠고 최근에는 비대면 언택트 강의, 미팅 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물론 뛰어나온지는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컨텐츠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젠하이저 브랜드에서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잘 맞는 고성능 초지향성 제품을 설치를 해줘서 매우 기쁜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 성능은 달군이라는 점이 기존의 NKE 시리즈의 장점을 좀 이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나 유튜버, 촬영, 그리고 강의 등 컨텐츠 제재까지 두루두루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보장작소였고요 이렇게 1인 미디어 장비, 아니면 최종 장비 등도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